두 번째 단식매치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단식매치 시작됐습니다 첫 포인트는 임 하지만 서비스 오민서 백 임규현인데요 임규현의 다시 한번 서비스 임규현 백지 백지 오민서 선수 이번 시즌 기록을 만들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이제 차이는 리시브 상황에서 나올 텐데요 넥스 서비 임규현 물러서지 않는데요 오민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먼 거리 임규현 같은 오민서 포핸드로 밀어붙입니다. 세번째, 네번째 공격까지 엿소 있습니다. 오민서 빠르게 동점을 바라보고 있는 오민서입니다. 김규현의 오민서 퍼올렸습니다. 어려운 볼 따라가 김규현 빠르게 속도 붙었습니다. 오민서입니다. 한 점 따라 두 선수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요. 영화면 됩니다. 예. 오민서의 서비스로 두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. 넷체막스 임규현 서비스는 잘 안전합니다. 잘 봤습니다. 한 번도 서비스 이어갑니다. 잘 안 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코스를 잘 보면 됩니다. 있습니다. 리시버 강한 서브로 서비스 임규현 백 석점을 앞서 있습니다. 석점을 앞서 있는 오민서 자 이번에 김규현 서비스 오민서 오민서 포핸드 네트 맞 오민서 오민서 기다렸습니다. 다시 끌어왔구요. 경기 넉 점차 임규현 서브 임규현 선수의 득점 두 점차 앞서 있습니다. 오민서 도민서 오민서 오민서의 득점 서비스